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즐거운 능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능이를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. 드디어 이곳에도 능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번에 능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능이를 발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즐겁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살펴봐야돼. 안보여. 찾았어? 하나. 와 축하한다. 자기 첫눈이 발견했네? 그러게. 아이고 안빠져? 아이는 집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이렇게 힘들겠다. 안에 기프트럭이야. 천능이라 그렇게 힘들게 따는구나. 축하 축하 축하. 어디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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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가 그렇게 안나오더니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. 그래도 제대로 나오네요. 제대로는 아니고. 그리야 맞아. 제대로는 아니고. 호가다 한개씩 어쩌다 한개씩 이 무더기로 다발로 나는게 아니고 어쩌다 한개씩 나옵니다. 저번에 땄던 포인트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. 이거 뭐야? 자기도 봤지? 이제 봤지? 아 깜짝이야 자기가 덮어놨던게 그렇게 큰거야? 아뇨 이건 아뇨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이런 대기도 나오는구나 장갑 끼고 해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는 진짜 엄청 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개 두개 붙여봐 아 냄새 아 나를 붙여줘야지 그렇지 아 똥가리 떨어진거 줍는거야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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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아 이거는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발견을 못했네 여기도 여기도 도쿠라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먹는 버섯인가 야 엄청나게 올라왔어 아 아 야 능이 능이를 못 땄으면 너네들이 인기가 좋았을건데 내가 오늘 능이를 따는 바람에 너네들 인기가 없다 오늘 능이버섯 산행은 아주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아 능이를 아주 깨끗한 거로만 몇 송이 땄네요 아주 즐겁게 기분 좋게 발걸음도 가볍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